저는 의사입니다. 변호사입니다.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. 이건 진짜 고급 정본데요. 그쪽한테만 말씀드리는 건데요. 제가 또 테넷이 출신이라 빠삭하거든요. So I am. 사기꾼. 오랜만이야? 사기꾼? Excuse me? 긴 말 필요 없고. 양정국 너 일 하나 하자. 내가 왜 그쪽이 시키는 일을 해야죠. 지 목숨 귀한 줄은 안 와봐? 타겟은요? 국민. 여러분?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